아이고 새벽 커터 몇 건 챙겼죠? 어 왜?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니다 뉴욕 보스턴은 지금 날씨 좋은데 이 날씨에 딱 센트럴 포크에 누워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얼마 안걸리니까 내일 뒤에 나가세요 내일이 센트럴 포크다니라 입꼬친건데?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디지? 아잉 뭐 비트 아직 안 나오던데 흐흐흐흐흠 아까봐 급히가 급히 그와중에 밖이 이쁜데 심찬다 아이고 오우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해? ㅋㅋㅋㅋㅋ 기껏 뛰어왔더니 12시 출발이라서 엄청 뛰어왔는데 저 시간대로라면 지금부터 보딩을 해야 저때 출발할까 말까 근데 너무 태평한 거 아이가? 1시간 반 정도 지연 됐나? 아 작다 비행기 미니 미니 한 비행기다 미니 미니 이럴 때 다시 붙어있는게 이제 다시 괴로워 너랑 밖으로 가진 아이들 어휴 어휴 빨리 빨리 옹아 빨리 빨리 근데 버스 둘이요 캐시로맨? 거의 24시간만에 도착했어 거의 네 집에서 24시간 중에 비행기만 16시간 정도다 10시간만에 도착했어요 내 심장을 대변하는 아! 배고프다 화려하다, 화려해 물이 섭쇼 근데 좀 새로울 때도 있겠다 너무 차고 버려야 필요하다 이 비를 뚫고 스테이크를 먹으러 간다 이 비를 뚫고 스테이크를 먹으러 간다 근데 이거 위에 안에 얇은 기묘가 있는거지 근데 이거 위에 안에 얇은 기묘가 있는거지 그런데도 춥다 여보 똑같은 기온이라도 저녁보다 추운거 같다 아 그래? 느낌이 여덟도 바닷가에나 더 아 아 저기가 입구 같지 않나 저 벤츠 서있는 저 앞에 맞죠? 피터루가 돼있지? 피터루가 피터루가 따로 예약을 못했는데 입장에 가능할지 아 돼야 되는데 겁나 맛있다던데 웨이팅해도 안된다는거네 웨이팅해도 안된다는거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니까 안된다고 하기라기보다는 웨이크하던데 절레절레 아니면 일단 뭐 브루클린까지 왔는데 브루클린 다른데 한번 찾아보고 브루클린에서 먹고 갈까? 그래야죠 다른건 몰라도 피터루 저거는 한번 맛보고 싶긴 한데 도미노가서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도미노파크 도착 맞은편에 보이는 곳이 맨해튼 저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보인다 뼈쩍한거 뼈쩍한거 뼈쩍 갔다가 리틀콜링슨? 뼈쩍 갔다가 뼈마을 갔다가 뼈마을 갔다가 뼈마 갔다가 뼈마 갔다가 할부 내일 한번 더 와볼까? 내일 한번 더 와볼까? 너나 보러 간다? 어 피터로버 실패하고 타코 먹으러 가는 길 급하게 찾아온 타코티비 자동으로 타졌어? 응 인조이 티오나야? 아니 태지고 여기 도또 건너야 되지? 응 여기 도또 건너야 되지? 여기 도또 건너야 되지? 여기 도또 건너야 돼 이렇게 도또 건너야 돼 그냥 도또 건너야 돼 저녁 먹고 속도 돌아가는 길이에요 저녁에 주신 부분 우리 둘 다 보고 싶으면 너무 낭니다 그리고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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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생기는 편 엄청 생기고 있는 건 저녁에 5년 사이에 왜? 모르겠는데 아니? 뉴욕 또 데마가 한 겁이야? 공부하는 거 가는 길마다 와야래 데마 냄새가 나 그냥 담배 피우듯이 마크 데마를 이 집 2층은 버벅킹 근데 2층에는 왜 방이 안다 했다 한 번 쭉 불러보자 엘리베이터가.. 아 밑에도 있네? 여기 가볼까? 적다 싶었는데 넓네 엘리베이터도 있고 넓은데? 콜라 이거 뭐야? 보라색이 있다 체리 근데 궁금하긴 하다 안 궁금해? 저게 빨리까지만 가면 콜라 만드는 기계가 있거든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파이브 가이즈? 우리 나라에서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식재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식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에서 식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